F1 경기 이후 경주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람도는 경주장 빈 공간에 슈퍼카 전시와 판매 임대 매장을 내주기로 해서 값비싼 슈퍼카를 직접 타볼 수도 있게 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모터스포츠 축제가 열린 지난달. F1 경주장에는 모양과 색상부터 화려한 슈퍼카들이 디자인과 성능을 뽐냅니다. 한국의 SK직 6000 시리즈에서는 6200cc 엔진을 단 차량들이 박진감 넘치는 속도를 겨룹니다. 꿈의 자동차로 불리는 슈퍼카를 F1 경주장에서 언제나 보고 빌려 탈 수도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경주장 활람석 아래 3300제곱미터를 민간 사업자에게 슈퍼카 전시, 매매, 임대, 정비 사업장으로 내줬습니다. 계약 내용은 연간 5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푸닝밸리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슈퍼카의 정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0년 슈퍼카 기준은 시속 100km 가속시간 4초 이내, 최고속도 320km 이상인 차량입니다. 성능에서 일반 스포츠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격도 수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람보르게니, 페라리, 포르쉐 등 배기량 4천cc 이상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은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최대 10% 미만, 최소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F1 서킷에 들어설 슈퍼카 판매장은 오는 10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